안녕하세요 저는 리틀뮤즈 근재료에요 제가 오늘은 단짝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나에요 성은 네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만 불러줄래? 시작 부끄러워 괜찮아 근데 이거 무슨 냄새? 뭐는거야? 뭐는거 아니야 꽃이야 냄새 좋다 앞으로도 나나의 복화수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하는게 좋을걸 이쁘게 말해야지 기대하는게 좋을거에요 자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